의리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의리방송 감사합니다 제가 반 림피아 픽이기 때문에 림피아라고 쓰레기라고 말하는 사람들 네, 솔직히 그 인정하는데 아 그래요? 어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미안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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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먹어주면 돼! 오케이 내가 먹어주고 빠져주면 돼 내가 맞아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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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아 이런 뺏겼다 아 이거 뺏기겠다 아 뺏겼어 두려워 아 진짜요? 내가 대신 맞아 내가 대신 맞아 그리고 빠져 그렇지 내가 먹어주겠어 내가 지나면 왜왜왜왜 안돼 왜 공격이 안돼 와 큰일났다 컨트롤러가 이제 완전 맛이 갔는데 출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 꼭 한번씩 눌러줘요 현은 현은 왜 또 왜 현은 왜 자 무리하지 않게 그치 그치 아 이거 컨트롤러 진짜 사야되나봐 컨트롤러가 잘 안먹히네 놀줄 아는 사람이야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놀줄 아는 사람이라뇨 아니 컨트롤러 안먹혀 뭐야 컨트롤러 안먹혀 어 된다 이제 된다 가자 아니 왜이러지 컨트롤러 진짜 왜이러지 아 진짜 진화시켜버렸다 이런 위험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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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도나다니는건 위험해 아 진짜 너무하잖아 뮤츠 아니 진짜 왜왜왜왜 아래쪽은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쿨이 너무 없구만 맞아요 뮤츠 열받아요 짜증나요 내려갔나보다 가자 가자 이기숫다 오지마아 와 이게 안잡혀 알겠습니다 투티님 화이팅 아니 진짜 컨트롤러가 안돼 아 미치겠네 안돼 왜왜 이기술 ㅋㅋ Mad grupo 아프라시 너무 무리하지마 이거 랭전이라고 오오! 됐어 여기서 잘 막아주면 돼 나 레벨 8만 대자 레벨 8이 안되네 그렇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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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짜오! 좋아! 아! 오오! 와! 야! 저 궁에 당하네? 와! 바보짓 했다 우리도 밀수 있다! 그래! 밀수 있다!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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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할 수 있어! 막타 우리 칠퀴 있어! 유치 적당해! 오오! 으아 ole no! 으으아아아아! 오케이! 우우! naprawdę! 오케이! 오케오케! 오케오케오케오케! 오케오케오케,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! 오케오케오케 일루왈리와 일루와! 일루와! 오우! 와우워넌, 넌 죽었니임마! 어 지윤니 구아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됐어 요새 오우야 위험해 위험해 레벨 10 됐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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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 잡혔어 왜 잡혔어 잠깐 잡히면 내가 내가 죽는데 내가 잡히면 내가 죽는데 아 아 글.. 글파님 구아안녕하세요 드디어 왔다 맞아요 원래 제 목소리 돌아왔어요 여러분 자 유튜브 구독 안 넣으시면 구독 방금씩 눌러주시고요 점... 오, 오우, 오우, 진정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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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좀 놓아줘. 됐소! 빠져받아. 못잡아서.. 와.. 진짜 뮤직스에 적당히 해! 아, 진짜요? 갈배같은 목소리 아니야. 목소리 하시는 거에요. 아 고바 고쓰다리 고바 그니까 고쓰다리 바이 바이 예 아 진짜 자꾸 이상한 이상한 얘기가 자꾸 나오네 바이 자 때려주면 돼 때려주면 돼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에이스님 구아 안녕하세요 하세요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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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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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줘야 되요 때려줘야 되요 때려줘야 되요 자 뮤츠가 왔어요 뮤츠가 왔어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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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주겠죠 여기서 이렇게 방타 쳐주면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어디를 노려줘야 되나 자 아래쪽으로 가야 되죠 바로 아래쪽으로 튀어 바로 바로 넣어줘야 되요 바로 넣어줘야 되요 시간이 없겨요 빨리 넣어줘야 되요 나올골 밖에 없어요 자 아 아 된장 일으켰구만 일으켰지만 아 진짜 저거 내꺼 잡았고 와 잡았다 잡았는데 나도 잡혔다 아 아니 닫고 오늘 처음 오신 분한테 어 이상한거 가르치지 말라고요 고박실보 자꾸 이런거 가르치시는데 안돼요 자꾸 아니 아하라니 잠깐만 아하가 아니죠 이 아하가 아하가 나오면 안되지 진짜 진화하는것 때문에 됐죠 레벨 10개 맞췄고 됐죠 기다려야돼 때리진 않고 오케 좋아요 고박실보 메모메모라니 그러지마요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감탄생하게 모니터리 하시는거에요 자 가자 우리 이길깃다 우리 이길깃다 때리냐? 아 때렸구나 한테 때린다 전나태리는 메모를 하지마요 오실나리 아이덴티티는 그게 아니라구 싸움 이겨야돼 이겼어 이겼어 이겨야돼 잡았고 오와 좋았어 좋았어 이겨 이겼다 좋았어 이거야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 오와 오와와와와와 진정해 진정해 나 어디다 쏘는거야 됐어 가자 됐어 가자 아니 컨트롤러가 이상해 진짜 아니 아 아 이겼다 컨트롤러가 되게 이상한데 재밌어 보이시네 재미 어떤 게임이든 재밌게 플레이합니다 어제 구독 빼고 플레이할 시간이 없었죠 계속 퍼블당하냐고 두껑 끝 감사합니다.